최근 발생중인 남태평양에서의 규모 5-7클래스의 강진들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는 지진학자들이 두가지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남태평양, 특히 마누아뚜와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은 분명히 일본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과 반대로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 두 부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작년 말부터 전문가는 아니라도 느껴지는 일본열도의 위기신호와 일본열도를 떠나서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선대 지역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여러가지 주장들이 앞다퉈 나오는 상황입니다. 가끔 댓글들을 보면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TV에는 왜 안나오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TV에는 대부분 최종 결론이 발표되고 중요한 이슈와 주장들은 대부분 여러 지진과 자연재해 커뮤니티들 그리고 관련 정보지들에서 의견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 오늘 일본에서 혹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느냐의 것은 큰 지진이 발생된 이후에 그 결과가 발표되게 되고 위험신호를 미리 이야기했었던 지진과 자연재해 전문가분들이 지진과 허산폭발 등이 발생한 이후에 방송이나 매체에 나와서 그간의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일척적발의 무언가가 다가오는 일본열두에게 어제 1월 9일 일본 오사카시 중심부를 흐르는 요도가와강 하구 부근에 9일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고려는 일본에 큰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일 뒤인 1월 27일에는 일본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고베 오사카 간 고속도로의 고가도로가 무너지고 고베항의 항만지살 대부분이 파괴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일본 분들에게는 어제 나타난 오사카의 고려의 출연은 무언가 큰 공포를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매체에서 이 오사카 고려의 출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려는 어제 9일 출연하여 오늘 10일 화요일에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희한한 것은 움직이지 않고 거의 같은 한 곳의 위치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몸 길이는 약 8미터이고 머리 모양 등으로 보아서는 평소에 심해에 사는 향유 고래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이지만 심해 지진이나 해저 허산 폭발 등이 원인이 되어서 어제 심해에 사는 고려가 일본 오사카시 중심부를 흐르는 요도가와 강 하구에 나타나서 1월 10일 현재까지 희한하게 같은 장소에 머물면서 일본 방송 매체들이 다가가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며 심해에 살던 향유 고려는 일본 국민들에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걸까요? 하필 1월 17일 한신 아와지 대지진을 앞두고서 나타난 고려는 일본 국민들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새벽까지 잠을 못 자게 만들 스토리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